1번부터 같이 하자 아 2번 베란다 2번 베란다 기절 1번 2번으로 옮긴거 기절인데? 1번 2번으로 옮긴거 기절인데? 아 4번 안빠졌지? 예 발소리 나요 붙어줄게 가자 가자 지금 나갔다 기절이야 기절 예 기절 내 쪽으로 기와 형 내 쪽으로 지금 발소리 안들린다고? 터치 중 창호 베란다 한번 봐보려고 옐로우 옐로우 갑바먹고 와도 돼 갑바먹고 와 얘 올라오면 사망이야 그냥 오케이 2층 올라와봐 형 따라와줄게 오오오 나가자 나가자 한대 오우 쉣 쏘리 딱 얘 쏘는데 형이 나와버렸어 쏘리 형이 기억할게 알게 스팟 앞에 기절 왼쪽 라인에 둘 정확한 위치는 몰라 왼쪽 왼쪽 능선 왼쪽 능선 폭 갈게 폭 갈게 능선 히트 쳐놨어 왼쪽 능선 히트 쳐놨어 기절 기절 아 저 못잡았네 들어와라 쏠게 안 들어왔다 핫힐이야 어디 긴 꼴집 박았나본데 1층 앞에 붙어놓을게 2층에 핀 까놨어 1.5 하나 1.5 기절 1.5 기절 하나 더 그 핑크 뚝 하나 있어 하나 더 있어 그냥 응 하긴 하긴 2층에 핀 까놨어 2층에 까봐 거실에 폭 올라가자 올라가자 거실 폭 터지면 거실 폭이래 고고고고 따라갈게 말을 잘못했다 여기까지 와볼래? 시발 붙지 말고 당연하지 2번 2번 기절 쩡쩡쩡쩡 그렇게 피크하면 끝방에 폭 하나 감 빠진거 같아 안방에 있다네 안보여 파킬인거 같아 이거 2판 화염병 우리야? 뭐야 화염병 있다 있다 안에 있다 가볼게 아직도 팀이었나보네 어 나 죽었어 아 화킬 안 지켜 전차에 살려 이거 2판 프락지 주왕폼 왔을 수도 있다 나 2판 프락지 안 보였어 북쪽 이동해야돼 북쪽 오토바이 타고 내려온다 2반 오토바이 기절 나이스 나이스 1핑 나무야 나 여기가 끝인거 같아 오른쪽 어 어 뭐야 4번 아 졌다 4번 파이 그대로야 한 대 맞춰놨어 이렇게 죽다니 이런 영각샷 반드 기분 많이 아프겠는데 빵 히트 모르겠어요 빵 히트 빵 히트 하하하하